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6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6개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N각형이다 이라고 했을 때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-3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? 자 그것이 지금 6개다 그러면 N-3을 한 결과가 6 따라서 N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구각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의 N-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따라서 2분의 N이 9고요 N-3이 6 자 따라서 2, 1은 2, 2, 3은 6 3, 9, 27 이렇게 되죠 27개 따라서 1번에 대한 정답 27개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볼게요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래요 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구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각선의 개수가 20개 그러면 2분의 N의 N-3이 20이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N 곱하기 N-3이 40이다 그러면 3차에 나는 거 곱했을 때 나오는 게 8호 40이잖아요 8 곱하기 5가 40이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아 얘가 8각형이구나 이거죠 근데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구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하나를 덜 빼주니까 N 빼기 2였어요 그러면 8에서 2를 빼니까 6, 6개의 삼각형이 생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 대한 정답 삼각형의 개수는 6개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6개의 삼각형의 개수입니다